태양계가 태어난 원시 성우는 제1세대에서 제3세대에 걸쳐 죽고 태어난다. 행성이나 위성의 표면에는 먼 과거 미행성들에 의한 충돌 흔적이 무수히 많다. 수많은 충돌로 지상에 흩어진 해성의 잔해물질에서 생명이 탄생한다. 우리 인간 또한 우주의 별과 행성에서 생성된다. 태양계가 형성될 때 생긴 해성의 성분을 조사해보면 태양의 성분과 동일하다. 제4세대의 별에 속하는 태양처럼 하나의 작은 별이다. 인간은 수소, 산소, 탄소, 질소, 이내 원소로 태양이 형성된 물질과 같다. 태양의 성분은 수소, 헬륨, 산소, 탄소, 질소이다. 지구는 산소, 철, 규소, 마그네슘, 황으로 구성성분이 전혀 다르다. 일반 물질 가운데 99.9%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간의 티끌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주 전체에서 0.01%에 불과하다. 원자의 세계로 보면 우리의 몸 또한 99.9%는 허공이다. 암흑물질 중력에너지로 형을 유지하다. 중력에너지가 힘을 잃으면 빛으로 돌아간다. 육체와 에테르체 입자의 인간은 빛이 굳어진 상태이다. 의식과 기억을 가진 초밀입자의 빛으로 산다. 마음을 스치는 한자락 바람이 우주 1년 12만 9천 6백년의 가을하늘에 물결같이 춤춘다. 부모님의 마음을 스치는 한자락 바람이 우주 1년 12만 9천 6백년의 가을하늘에 물결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에테르체 입자의 인간은 빛으로 돌아간다.